야 채팅 잘 보이고 있거든 다 다 강퇴시켜버린다 자 됐지 오우 재빨라 자 여기서 이 밖으로 치웁시다 길 찾는거 많이 늘었다고? 아 큰돌님 드디어 적응하셨군요 재방종에 진작에 화내도 해야하는데 그치 그치 잘했어 넘어가고 잠깐 구경좀 하고가자 진짜 이만한 집에 내가 평생 살일 없겠지 여러분 진짜 이런집에 살려면 얼마나 부자여야하죠 토마스2의 토마스2의 인정 얘가 2인자의 집이래 여러분 우와 오우 오우 참깨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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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정이다 이 사람도 인장이 있나? 아, 각각 인장이 있네 아 건국자들 다 죽었는데, 여기서? 술을 먹고 누가 술에 독을 탔나봐 편지? 그럼 2인자가 배신한 거네, 에이버리를? 그럼 이 사람도 일어나서 그리고 일을 안하고 있는 것 같네요 너무 멀쩡했죠 그래서 아베리와 이곳을 얻고 여기에서 우리의 animosities 아범이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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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범이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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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모두 스윙을 가져올 수 있네요 이 둘이요 대신한게 아니네 형이 이걸 봐야 되는데 해적 덕후 부인이 이쁜거 봐 에이버리 저택 아까 갔다오는 데가 에이버리 저택 아닌가 아닌가 보네 웬일이야 여기 뭐가 있다 이거 읽어볼까요 아 그림 그리는 거네 도둑 사이의 의리 그림 짱 잘 그려 미술 전공이라네 이 정도면 딴 데 뭐 있나 살짝 볼게 이스터에그 같은 거 숨어있을 수도 있거든 못 들어가고 그러니까 이게 여기 있는 애들은 다 그거야 유명한 해적들이긴 한데 그렇게까지는 유명하지는 않던 좀 확대해서 볼까 아니지 얘네 다 이거였지 짱 유명한 애들인데 그 시험을 다 통과한 애들인 거는 맞아 근데 다 죽었지 헨리 에이버리랑 토마스 듀 빼고 야구님 어서오세요 이거 한번 볼까요 여기 뭐 위에 있는데 탁자 위에 둘이서 보물 차지하려고 읽어볼게 에이버리 경우를 대신하여 아 이게 아까 그거구나 초대장 낚시 초대장 그래픽이 웬만한 게임 인트로 영상이네 그러게요 이거 최적화도 잘 되고 진짜 칭찬밖에 없더라고요 후반으로 갈수록 몰입도가 더 좋다고 그러니까 오늘 이거 하고 내일 방송하면은 더 몰입도가 쩔 거예요 기대하고 있어 나는 에이버리의 집을 한번 가볼까요 거기에 에이버리의 시체가 기술 수도 아니면 단서가 있거나 아아 어휴 어휴 점 어 잠깐만 여보 쟤가 둥둥 쟤가 둥둥 아니 찍어야 되는구나 어쩐지 여기서 어 그렇지 이렇게 찍어서 올라가고 여기 여기서도 찍어야 되나 여기 뭐도 올라가나 이거 아니고 찍고 올라가고 아니 아니 이리로 점프해서 올라가고 어디 여긴가 아 여기가 헨리 에이벌리의 집이래 여기는 와인 창고 같은 덴가 음 우리는 평생에 살 수 없는 그런 집 아 슬프다 헨리 에이벌리는 죽었지만 그래도 이런 집에서 하루라도 살아봤잖아 들어가볼까 오늘의 단서? 허세 근데 와 짓 봐 얘가 헨리 에이벌리인가? 헨리 에이벌리의 그 사진인가 봐요 프로듀서 프로듀서인 마초 나초 여기는 뭐 거실쯤인가 여기는 뭐 거실쯤인가 피아노도 피아노도 있다 피아노도 있다 피아노 쳐볼까? 피아노 못 치나? 음 음악엔 재능이 없군 하프 하프 못 건드려보나? 못 건드려보는군 이 아래로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내려가 봅시다 어? 여기 아까 들어왔던데 아니야? 에라이 잘못 내려왔다 에이벌이가 못 해긴 못했었나바 아니 아니 못했다기보다는 뼛속부터 해적? 뼛속까지 해적? 그럼 이쪽인가? 오오오오 여기는 어? 뭐 있다 시계? 아 전문을 막아 놓은 거구나 잠깐만 이 총 총이 있다는 거는 여기서 전투가 일어난다는 건가? 쇼어라인이 막아 놓은 거면은 걔네가 여기 왔었다는 건데 일로 한번 올라갑시다 어? 판칸님 안녕하세요 발자국 부인도 유령을 싫어하나봐 어? 발자국? 일로 갔네? 발자국 발자국 한번 응 끊겼다 끊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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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자국이 이 방은 무슨 방이었을까? 방문은 잠겨있고 위층으로 어? 어 여깄다 발자국 발자국 어 뭐야 부인이 벌써 와있었네 흠 대사가 흠 밖에 없어 흠 흠 어 여보 어디가 거기야? 여기로 어 어 발자국이 더 많아졌어 여긴가? 판사님도 안녕하세요 안녕 열어 아 가자 하나 하나 둘 셋 오 어 좋아 헬멧 벗겼어 헬멧 벗겼어 저격수 어 어 워워워 여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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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 피해 그렇게 나가지마 어우워워워워워워 오 으아 뜨아 아 상대가 안된다 아 상대가 안된다 저 아저씨한테는 자 자 일단 이놈 헬멧을 벗기는게 중요하고요 여보 비켜봐 저놈을 먼저 죽여야돼 어떡하지? 으으 여보 나 죽을거같애 살려줘 여보 아니아니 이놈 먼저 아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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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잠깐만 나 어딘데 요기 잠깐만 여보 몸빵 좀 아 안돼 아니 헬멧을 먼저 벗겨야돼 큰일났다 못벗겼다 헬멧 아 야 뭐 저렇게 쏴 이거 진짜 도움이 안돼서 그러는데 좀 비켜줄래? 와 저 막무가네 저 피 좀 채우고 됐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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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여보가 죽여줬나? 죽여줬나봐 그 큰 놈 피 없어졌잖아 그치 자 이쪽에 자 이쪽에 위에 됐고 아 총알이 없는데 어쩌지? 어? 됐어 얘 총알 얻으러 가자 어어? 총알 죽고 와우 총알 죽고 어 누구세요? 어 으 잠깐만 으 여보 뒤에서 때려줘 그렇지 그렇지 오우 됐고 총알은 얻었어 총알 어? 아 좀 멋있게 주고 구르면 안될까? 그렇지 그렇게 굴러 아 숨어버렸다 워워워워 그리고 얘는 이걸로 그냥 빵 어? 왜 죽지? 왜 죽지? 그래도 그놈은 죽은 상태인가보다 됐고 어 우리 자아 저격수 먼저 잡고 저격수 먼저 잡고 이제 총알을 먹으러 갈건데요 아 아 이렇게 좀 안 뛰면 안되나? 어어어어어어어 굴러굴러굴러 뭐해? 자 여기도 됐고 숨어 됐어 됐어 여기 숨고 이쪽으로 지나왔나 저격수 처치 됐어 아 어디서 이렇게 쏘는거야 됐어 와우 이거 총 좋다 오우 오우 요구 뭐야 총소리가 차진덩 엄청 돈 쪽인가 어 뭔데 이거 뭐 어디서 따발 총 쏴 으어어엉 강력한놈이 나타난거 같다 아 odt 들어갔 aquí 저격수 그냥 고개 빼기만 해봐 물질 일로와 저 총을 얻어야 되는데 저놈 총 중에 하나가 되게 좋은거더라구 아이고아이고 이쪽으로 봐야지 오우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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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잠깐만 야 이거 야 잠깐만 잠깐만 됐다 됐다 이놈 이놈 그렇지 이쪽으로 도망갔나? 어디론가 도망가지 않았나? 어어어? 어어? 어어? 야 이 총은 좀 좋긴한데 저기 다른 총으로 수업을 됐고 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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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잊어 요기서 요기서 숨자 요기서 요기서 숨고 어어 절다 빵 와아 저격이 짱이지 됐나? 괜찮아? 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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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시 저격총이 짱이야 어휴 총알 총알 저격 저격총 들고 가겠습니다 제가 웬만해서 저격을 절대 안하는데 흫 여기는 저격이 짱이야 그냥 안으로 가자 자 여 열고 어? 마무리? 어어 설마? 편지 와아 집 좋은거 봐 우와아 집 좋은거 봐 아 아 퓨랑 에이벌이도 싸웠네 응 맞지 배신자 퓨는 우리의 비밀을 알고 있으니 우리는 서둘러서 땜을 무너뜨려라 통로를 통해 내 보물들을 배로 옮겨라 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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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제가 채팅을 안 보는 건 아닌데 보고 있어요 게임에 너무 집중했나봐 재밌어가지고 보자 와아 거의 궁전 궁전 아니에요? 이 정도면? 집이 성 에이벌이의 문장 보일까? 어? 샘 라이터 샘 라이터? 샘 라이터? 샘 라이터 샘 라이터? 귀여워 스위치? 스위치 한번 찾아볼게 뭔가 비밀 통로 같은 게 있나봐 완전 재미있겠다 어딨을까? 이건가? 아니네 보물이네 그림? 그림이 있을까? 벽을 누르면 막 비밀통로로 비밀통로가 갑자기 나온다거나 저 아래에서 뭔가 바닥이 열리거나 이럴 것 같지 않아? 저기서 발자국이 끊겼기 때문에 좀 통로라고 할만한게? 어? 설마? 네? 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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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했을까? 샘이 형이예요 샘이 형 근데 여기 잡혀왔어 루시덱 잘 잡혀왔어 그래서 에이브리도 그 장소에 그 장소에 그 장소에 응 그 흑누나 있잖아 흑누나 쪽 애들한테 잡혀왔어요 아... 아... 더 필요하지 않아 열어볼까요? 열고 여주인공이 낯을 입었는데 늘어나지가 않네요 늘어나도 좀 이상하잖아 아직 하루도 안 지났는데 여기는 피난? 피난로? 어?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에이벌리의 혈통 에이벌리 해적에 대한 혈통 얘기가 나오겠네? 혈통이라고 하니까 좀 그런데? 해적에 혈통이 있나? 보자 어디 한번 어? 어? 발자국이 있네요? 형이.. 어? 엇? 아 됐다 여기는 여기는 어? 엔딩이 22화라고 하네요? 뭐야 어? 저 시체는 저 시체는 얼마 안 된 것 같은데요 이걸 쏘면은 무너질까? 어? 엇? 엇? 시체 능력인데 이거 완전? 죄송합니다 진짜 이 길을.. 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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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 발자국을 따라가야 되는구나 아니 뭐 함정이었어? 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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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합니다 저도 모르게 가끔 소리를 질러서 엇? 여긴 길이 아니고 넘어서 어? 잠깐만 여긴데? 일로 왔네 아 지들이 지나가고 독한 놈들 자아 눌러서 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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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워 치워야 되겠지 엇? 엇?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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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길에? 안돼 안돼 흔들어 흔들어 엇? 야 왜 흔드는데 안돼 아니 흔들잖아 엇? 뭐야 아 뭐야 의도된거였구나 엇? 열심히 흔들었는데 엇? 그럼 어떻게 해? 엇? 엇? 성냥 좀 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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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춰야돼 둘이? 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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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가? 아니 아니 그건 여기가 어디 아니 뭐 뭐 아아 아아 그 여기구나 아우 길을 이쪽으로 발자국만 따라서 아이 그래? 미안 길? 여기가 길이라고? 여기 아까 우리가 막은 데잖아 그죠? 다른 길이 여긴 아니고 뭐 어떤줄 알았는데 아니네? 뭐야 결국 여기로 가는게 맞아? 아까 길이 하나 동굴이 더 있었거든 거기로 한번 가볼게 근데 용캐도 걔네는 저거 어? 아 여기 아닌가? 왜 안넘어가지지? 동굴이 하나 더 있었는데 아까 아닌가보네 아이 젠장 네이트 미안하다 나 때문에 고생도 많이 하고 괜찮아 너 어 수백명의 다른 주인들에게서 많은 길을 찾았을 거 아니야 그지? 음 바로 여기구나 여기 오케이 올려줘야겠다 부인 야아 그렇지 그렇지 올리고 나를 나를 올려줄 수 있으려나? 부인이? 어 오우 파렘미 장난 아닌데? 머리 조심 이쪽인가? 벌레 벌레 있어 여긴가? 이게 뭐야?